국민들도 참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선거법이라는 게 이제 서로 뭐 이제 이해관계가 참여하기에 갈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전 선거법에 준용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사실은 동일한 게임의 룰을 가지고 공천을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군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근데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 세정치민주당도 공천을 해라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해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사회자께서 아마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인 것이지 꼭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각 당에서 각자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해도 되고 저희 당 뭐냐 또 저기 야당 뭐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선거법이라는 취지가 원래 그렇다는 거죠. 선거법이라는 거는 어떤 선거를 치르는데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그게 안 정해지면 이전법에 준용해서 치른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의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데 기호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그러시는 거는 저희들이 국회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호가 1번으로 부여가 됩니다. 다 후보들이. 그리고 야당께서는 국회의원 정족수에 따라서 2번 내지 3번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공천을 안 해버리면 무소속 후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소속 수천 명의 후보들이 탈당을 해야 됩니다. 당적을 가지고 지금 선거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탈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번호도 2번이 아니고 뒤로 밀려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결심하면 야당도 그런 혼란을 겪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출마하는 모든 예비 후보자들은 이미 이것을 무공천을 전제로 기초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계속 여야 간에 국회에서 협의를 하자. 그럼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협의를 해주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함중규 대변인께서 야당은 그래 공천하지 마. 그리고 국민들 평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정치민전합 측에서는 지금 사실상 청와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 여당의 입장을 다 이제 나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논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잖아요. 무공천을 계속 유지하든가. 그러나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저희가 거의 완패를 하는 것으로 결과들이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정말 그렇게 장렬하게 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정말 어려우니 국민들께 충분히 이래서 저희는 또 공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공천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그러나 어떤 것으로 선택이 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입장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루 이틀 정도 지도부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민련 내부의 입장을 지금 이렇게 관망을 해볼 때는 아마 정당공조심스럽지만 또 남의당 얘기지만 정당공천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지사 도지사 예비 후보에 모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한 결과인데 정당공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무려 60.7%입니다. 이건 뭐 생일당 성향 지지자로 물은 게 아니고 전체 경기도 유권자들을 상대로 물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 등등 여러 가지 민주당 당내 사정 때문에 아마 결국은 선회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맞는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물론 박준우 정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을 했겠지만 대통령 본인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이건 지금 선거가 시작이 됐고 저희들도 공천 문제가 상당히 저도 지금 또 내려가서 공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점으로 돌려라 라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책임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야 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해 주자는 것이지 약속을 안 지키겠다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속의 상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좀 뭐랄까요 너무 많이 크게 좀 큰 이슈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부 어떤 뭐랄까 지적은 없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정도 제도의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작은 약속이 아니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잘 운영을 해보면 정당공천제도의 폐해 문제나 중앙정치의 예속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바꿔낼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좀 흔쾌하게 지켜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신뢰정치인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켜주시면 얼마나 더 권위가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약속을 점차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은 진심으로 바랬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당론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당론 약속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과거에 대선에 나가진 않으셨지만 지금 공동대표로 돼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앙당 비효율적이라고 폐지한다고 약속을 해서 중앙당의 대표가 돼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했지만 아무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00년 정당을 만들다고 얘기하고 지금 또 연합을 해서 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폐해가 많은 거는 설득을 해서 여야가 같이 나가는 것이 맞지 무조건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약속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한 말은 생각을 안 하고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짧게 박 대변인님 듣고 그 문제가 어떤 폐해가 있습니까 지금 생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 공천을 왜 해야 되냐면요 후보자 기준에 보면 제가 또 오늘 밤 8시부터 공천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 후보자들이 냈을 경우에 무려 7종류의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있는 후보들이 수천명 수만명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으로서는 후보자 판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공천 기준을 가져 나왔는데 공천 기준에도 공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디 가도 옳다는 문제는 잠깐 뒤로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상을 충분히 학술적으로도 돼 있고 학문이 모든 것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공약을 서로 한 것이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런 후보의 난림 문제만을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을 오히려 안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논리는 국민들한테 너무 그렇게 큰 설정도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공약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나만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58일 남았는데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벌써 2, 3주 이내 이상 계속 끌고 있어서 사실은 모든 이슈가 이 문제로 빨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내에는 어느 쪽으로 가든 정리가 되고 국민들한테 선거를 이렇게 치르겠다. 이거를 여야가 함께 지금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